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역시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관심과 귀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뭐 시즌2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준 것 같아요. 인플레 잡을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바로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했던 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해 중반까지일 것이다. 지속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두각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점심시간 때 뭐가 나오면요. JP모관에서 보고서를 하나를 팍 냅니다. 그런데 꺾이는 딱 꺾이는 시점이에요. 하락장에 사라. 이 정도면 사도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더니만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그런 대비를 지금 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매파 기조는 확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가 유동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급망이 망가진 부분하고 수요의 브릿지다. 이건 잡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실 한 3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물 빼기 시작하면, 물 빼기라는 게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경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노동시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실업률 좋고. 그리고 거기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대응은행 규제하겠습니다. 등등이 쭉 나오면서 하는데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A series of interest rate hike예요. 한두 번 올린다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1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시리즈라고 쓰면 최소한 4번 이상의 뭐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야. 여기 지금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뭔가 있구나. 지금 사실 3월에 올린다는 건 지금 확률이 80%로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4번 올린다, 50%. 5번 올린다, 23%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시리즈, 아니 한두 번 올린다면 휴우, 커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4번 이상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말에 지금 시장들은 이제 연준이 정신 차렸구나. 그런데 청문회 과정 제가 쭉 라이브로 하는 것도 보고했지만 공화당 의원부터 해서 굉장히 닦아 세우더라고요. 왜 한 방향으로 몰았냐 이거죠. 한 방향으로 이게 지금 인프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했느냐.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주식 스캔달이 있는 거 많이 야단을 쳤고요. 그다음에 에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야. 또 얘기했나요? 네, we are dangerous 그러더라고요. 등등을 하는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것들은 잘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유동성을 공급할 때 항상 이유를 뭐냐 하면 노동 시장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노동 시장은 최대 고용에 가까워져 있다. 물론 노동 참여율이 조금 안 오른 게 있지만 노동 시장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제가 운전석에서 딱 핸들을 바로잡고 이제 바로 아주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잘 된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에서, 은행이 아니라 정재계에서 이제 반응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래도 경기 호조세를 지금 가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인플레 이거 진정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폭과 횟수는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내부응도 인상 갈 수 있다. 심지어 8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장은 높은 금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도 좋고 지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도 반드시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재개 반응인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도 하면서 양적 긴축도 했단 말이죠. 당시에 미국 주가가 20%가 올랐거든요. 심지어 우리 한국 주, 코스피는 지금 12%가 떨어졌었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실력이 있고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무사히 지금 잘 넘겨갔고요. 이제 부총재가 13일에 하는 부분들이 지난하면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넘 파울 연준 의장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